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벌써 라이트 3기 대단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요? 흘렀네요 모집한 지가 벌써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기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군복무를 하다 와서 많은 분들이 저희 라이브 같은 거 또 방송하다 보면 3기 모집 언제 해요? 글들이 댓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드디어 모집을 하니까 여러분들 또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 어떤 혜택 준비되어 있죠? 정말 좋은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이라이트와 함께하는 여러가지 이벤트들 함께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 3기 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와주셔서 하이라이트와 즐거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이벤트나 그런 것들을 좀 못했던 네 너무 재생스러웠어요 올해는 좀 제발 좀 상황이 나가져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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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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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기 5기 4기 4기 5기 5º 4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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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강